뭐 만들어? 서하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빵? 땅콩빵? 아기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빵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네,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 봐. 슝! 계란을 깼어. 달걀 넣어야죠. 서하 이거 봐, 이거 뭐야. 서하 냄새 맡아봐. 뭐야? 탁콩입니다. 지금 아기들 키우면서 저렇게 냄새를 계속 인지해주는 게 되게 좋다. 서하야, 자, 이렇게 잡고 있어, 옳지. 도도시아프네. 서하가 요리해? 자, 됐다. 여기다 넣어봐. 여기 넣어봐. 옳지. 잘해, 잘해. 서하 이것도 넣어줘. 엄마 닮았어. 이것도 넣어줘. 서하도 지금 요리 인생이 한 2년 정도 됐나요? 네.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 하나, 둘. 버터 20g. 됐다. 서하야. 간단하지? 진짜 간단하다. 완전히 달지 않는군요. 네. 식감을 위해서 살짝 들간. 심각해요. 됐다. 엄마가 윙. 엄마가 윙. 엄마가 윙. 윙. 태환이 여기 귀엽다. 너무 잘한다 말이야. 이거 힘쓰는 것도 자기님이 아하. 됐어. 이런 힘 드시면 안 되나? 심시면 안 되지. 됐어. 우리 하지 마. 아, 어떡해. 반지 끝난 거예요? 네. 너무 간단하다. 식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서하야. 버터로 그릇 닦고 있어. 버터로? 이거 빵 잘 떨어지게. 됐다. 버터는 기름 다르셔도 돼요. 이거 밀가루 안 들어갔어. 밀가루 안 들어갔어. 밀가루 안 들어갔어. 밀가루 없이 달걀만. 버터, 계란. 네. 땅콩. 자, 돌리자. 자, 전자레인지. 오븐도 아니고 전자레인지에? 네, 전자레인지요. 6분이면 된대요, 6분. 6분이면, 우와. 이거 믹서기 바로 안 씻으면 오래 걸리거든요. 팔을 주시네. 자기님이 딱 지금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요, 보조 역할을. 서하야, 서하 좋아하는 땅콩빵. 오, 맛있겠다. 진짜 빵 맞다. 냄새가 완전 피넛버터 냄새인데? 너무 맛있겠지? 우와. 나 이거 해줘야 되겠다.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서하가 맛이 없으면 안 먹거든요? 이것만 먹어요. 우와. 진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없이 빵이 되네? 계란 때문에. 평상시에 전자레인지로 많이 빵을 만들어 드셨었거든요. 우와, 맛있겠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당근도 난리 났었어. 이게 하나 추가된 땅콩빵까지. 여태까지 나왔던 빵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되면 복동이 엄마 이정현 씨의 건강빵 시리즈 4탄, 땅콩빵 탄생했습니다.